자 파이널 정리의 신 특강입니다. 이론 특강이고요. 전범위를 정리를 하는데 8페이지 총 4장. 심플하게 핵심만 뽑아서 60점을 노리는 특강입니다. 하루 안에 모든 이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합격 예약 특강이고요. 10월 1일 종로, 10월 8일 강남. 현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더 파이널 정리의 신입니다. 우리 정리의 신은요. 전범위 이론 총정리 특강입니다.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핵심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특강이고요. 1시는 10월 1일 월요일날 종로에서 첫 현강을 진행을 하고 10월 8일 일요일 강남에서 두 번째 현강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. 우리 현강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죠. 총 8페이지 그러니까 이 4장 분량의 학습자료를 직접 칼라로, 올 칼라, 풀 칼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러한 자료들을 칼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오세요. 자 현강 참석자분들께 프로모션 진행하니까 잊지 마시고요. 우리 인강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스튜디오 강의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. 스튜디오에서 인강 촬영이 되는 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고자 함이니까요. 업로드될 스튜디오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, 이 파이널 정리의 신으로 여러분 개론 합격 한 발 더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널 정리의 신 파이널 정리의 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